20만 8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은 는 동사는 2012년 7월 16일에 설립됐으며 영문으로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co ltd라고 표기함 직판 및 대리점 도매상을 통한 판매 경로를 취하지 아니하며 국내 대기업의 한차 밴더인 액초에이터 제조업체에 주로 판매하고 있음 주요 제품 라인업은 휴대폰용 카메라에 액초에이터에 탑재되는 af-ois-fpcbs이 제품을 생산하는 bcm 모듈 사업과 2. 모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국 기흥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 라인업은 af 액초에이터 ois 제품을 생산하는 bcm 모듈 사업과 2. 모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텐진 파워컴 일렉트라닉스 bld 빈어 bld bld 일렉트라닉스 필즈 잉 등을 보유 재무 대시 섭 lc의 공급 감소에도 주요 고객사향 ois 및 aff pcb lc의 수주 호조 등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의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법인세 비용 반영에도 금융 보증 부채전 200 및 지분법 손실 감소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증가 및 기능 고급화 등에 따른 ois의 적용 확대 전기차 관련 전장 부품의 공급 가시화 등을 통해 매출 성장세 유지할 듯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시가 총액은 64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04위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상장 주식 수는 4225만 4457주 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액면가는 1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퍼은 n-a 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5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0.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원 을 보여주었고 bps는 1212원 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8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5원이고 추정 eps는 n-a 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25배 12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퍼센트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 만점에 n-a 이며 목표주간은 n-a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3억원 마이너스 67억원 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9억원 마이너스 79억원 4억원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번지 76% 이고 유보율은 1083.68% 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28 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24 이며 전일 대비해서 6.45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 가는 15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조